뭐야아 아니 거기서 잔탄을 때려? 그러니까 다 깼는데 아쉽네 아 죽밥 자식이 그냥 죽을 거면 빨리 죽을 것이지 쌈도 못하는게 왜 이렇게 즐겨? 좋아 빨리 끝내자 좋아 빨리 끝내자 어차피 죽을건데 시간 깨지마라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지 무슨 패턴이냐 들어와 패턴 나와 빨리 어차피 거짓말말고 어어 어어 제가 이거 좀 안좋은데 지금 오케 잡을 먹었다 좋아 지겁하게 원거리 공격으로 내가 이렇게 무섭냐? 좋아 집중하자 집중하자 어어 어어 뭐한거지? 어어 아아 아 이거 완전 잘못했다 아아 내가 뭐한거냐 막아야되는데 구르기로 했네 스읍 이거 이러다 쉬프트 가겠는데? 커피님만 갔습니다 아 이번에 이번에 말렸어 약간 아아 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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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좋아 지금 일곱번째인가 여섯번째인가 그래요 이게 하면 일곱번째지 아 이 새 귀찮은데 아 이거 새 행운의 칠트 육트라고 이게 다ionen 졸라 무섭다 잠불을 쓰기엔 뭔가 아까운 피야 지금 됐어 요피해서 딱 잠불이지 아 이거 진짜 새 새가 날아진다 아이 못 죽을 놈이 잘가라 아 들어와 뒤졌다 넌 진짜 놀아줄 만큼 놀아줬다 와라 집중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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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고정 패턴이 없다고 쟤는. 깡패네 깡패. 내가 지금 너한테 육수한 것도 졸라 쪽팔리거든? 그러니까 빨리 죽어줄래? 죽으라고 이 자식아. 아... 껍자식이... 여섯 번이나 하게 하고 있어. 간달하네요. 아... 여섯 번... 띠잉... 이제 안개가 고치겠지? 근데 멋있긴 멋있어. 진짜 간지보스죠? 간지보스... 크... 안개가 거쳤군. 이제 막고스 하나 남았나? 다 깬 것 같은데? 보스 있는거? 이... 이... 야하아.. 어... 잠깐만 야 순밤. 야 내 소울! 아 아니구나 오 그래 가자 일단은 아 소울 있네 막보스가 얘보다 약할걸 아 끝에 장비 있다구요? 아 그래? 데몬의 노왕은 이미 잡았어요 잠깐만 일단은 괜찮아 장비 필요없어 생명력 이제 막보스 잡으러 가면 될거야 막보스 가는게 어떻게 가는거였지? 이거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군다도 잡았죠 어 그래 안되네 어 안되는군요 방패광화 안해도 될거같은데? 안해도 돼 그니까 보스올 왜이렇게 조금 주지 무명화 세긴 개센데 아 그래요? 장비 바꿀수 있다고? 괜찮아 지금 1회차에요 1회차 자 이제 막보스를 잡으러 가는데 막보스 어떻게 잡지? 막보스 어디서 가야되요 여러분들 무기는 풀강이에요 풀강 왕들의 화신? 여기다 장비 무명왕 장비 먹을까? 장비 먹고 이제 짐보스 잡으러 가죠 이거 보스 머리를 올리면 간다고? 의자에? 오케이 이게 장비인가? 무명왕거? 원반인데? 무명왕 장비가 있어요? 어디어디어디? 세계성 원반밖에 없는데? 장비 어딨어? 저 안에? 허리님 어서오세요 저기 맞아요? 저기 장비 있어? 이건가? 아 용사냥꾼 자 이제 짐보스를 잡으러 가봅시다 짐보스가 더 어렵겠지 근데 무명왕보다는 아무래도 짐보스인데 용사냥꾼 창은 먹었어요 제가 이미 먹었습니다 근데 팔았을걸? 이제 제사장으로 가서 의자에다 그 머리 올리라 그랬죠? 근데 이게 다크소울 보스가 개인차이가 있어 왜냐면은 사람마다 그 자랑은 컨트롤이 다르잖아요 게임이 그래가지고 어떤 보스는 딴 사람한테는 쉬운데 어떤 사람한테는 어렵고 막 이런게 있을거 같애 약간 이것도 개인차 타는거 같애요 제 생각으로는 누구는 이 보스가 쉽다고 하는데 누구는 그 보스가 어렵다고 하고 이런 차이가 있는거지 일단 얘도 줘야겠죠 음? 뭐야 이거 심혈의 감시자는 이미 올려놨구나 음영왕 장비를 상점에서 산다구요? 아 그래 오오오오 불 지펴주고 다시 올라가는게 창렬이네 무명한 무기 멋있겠다 뭐야 뭐야 이놈 오잇 와던 대로 또 악분 굉장한 플레이야 여긴가? 오케이 어? 이거 왜 안되냐? 마지막 혈통 로스릭의 성왕 로스릭의 성왕? 얘를 잡았나? 얘를 안잡았나? 어? 다 킨거 같은데 로스릭의 성왕? 근데 왜 안되지? 아래에서 해야된다고? 오케오케오케 아 그 형제가 진짜 왕인가? 여기구나 오케오케 머리들을 올려놨으니까 좋아 이렇게 했어 일단 그리고 얘한테 말걸면 되나? 그 의자에 앉아있는 애? 한명 왕 있던데 얜가? 화班녀 화방녀 outs 가래 화방여 여기 오오 이제 왕이 되는건가 직위식인가 다섯개의 왕을 썰어버리고 새로운 망왕이 되는 과정에 있는 네 캐릭터 오 쟤 탔다 오 꺼졌어 오오 빛이 제가 들어오고 있어 지금 화방여 가면 가면 벗은거 보고싶다 오오 왕들의 젤을 왕들의 젤을 오오 왕들의 젤을 왕들의 젤을 왕들의 젤을 그녀는 죽이리라 왕들의 젤을 왕은 왕들의 젤의 초의 화로 좋아 이제 최종결전인가? 여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애 짐보스인 만큼 가자 크으 개멋있다 그림이구만 어디야 뭐야 응? 어어 맞게 온거군 가자 편의 방송 9시인데 오늘 낮 방송을 좀 해가지고 일단 시골저녁방송해야죠 오 맵 멋있는데 오 태양마 몹이 안보인다 팔들과 창들 오 저기 누구있는데 쟨가 최종보스 왕들의 화신 덤벼란 화신인지 나발인지 예 얘도 타이밍공격이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칼! 뭐야 저거 칼 변했는데 창? 오 창이 막 무기가 변하네 킬인 끝까지 강력하군 얘가 다크소울1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어 제대로 왔다 으어어 또 뭐하려고 힐? 우와 요번에는 검 오 무빙보소 패턴이 바뀌네 우와 고검인가? 왜이렇게 빨라 너무 빠른데? 뭐야 이번에 저거 뭐야 마법? 저거 뒤에 있는거 하나씩 보내는건가? 왜 안없어져 뒤에 있는거 많이 나왔는데 우와 으어어 에너지파리? 응? 저러고 마법 한대 맞으면 잘못하면 간다 그냥 창? 어? 아우 뭐야 마법하고 동시화? 그렇군 어 강한데? 어 강한데? 오와 검 들어와 뭐야 저거 오! 인첸트 인첸 인첸 던지기도 있고 방시방면 진다 두번째 들어가고 오 오 와 범위 졸랑없네 뒤져라 니가 맞고 쓰냐 이새끼야 병아리 같은놈 2페이지? 아 근데 나 S병 없네 S병 없는데 아 2페이지가 있네 에이? 우와 뭐야 야 이 놈 찼어 초반.. 야 나 이 피로 어떻게 하냐? 잠시만 큰일났다 아 나 S병 너무 군별 군별 군별을 막했는데? 아 이거 너무 막했네 이건 죽겠다 뭐해 이건 오오 어허 오오 아 잠볼 안되나용 누구야 아아 잠깐만 아 채팅복은 바로 잠불농기다 죽었어 지금 아아 나도 모르게 잠불놀리다 아아 잠불에 손이갔어 아아 아이 누구야 아아 자기 어차피 위험하긴 했어 그래 야 이거 초반에 거의 쓰면 안되네 난 에너지가 두번 나오는구만 좋아좋아 센데 센데 네 모발리베브사 1000개 감사합니다 안불타이밍이다 제발제발 아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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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요번에 패턴이 너무 꼬였는데 아 타이밍이 너무 꼬였다 지금 너무 꼬였어 방금 아아 왜이렇게 합잡이 안되니 아아 왜이렇게 합잡이 안되니 아아 오 저거 뭐야 이상한 검도 압잡 아우 피하네 우와 에너지파 에너지파 다섯개는 남겨놔 돼 다섯개는 남겨놔 저 뒤에 나 우는거 날라올텐데 저거 빠질때까지는 몽사리자 보슬 빠질때까지 어? 또 생긴? 와아 잠깐만 뭐야이거 어 독? 독독독? 독독 독독 쓰네 독독 독독 와아 가까이 오면 헝 독독 맞으면 진짜 와아 요단강 바로 갈거 같애 저거 살짝 스쳐서 맞았는데 오이거 오 오오오오오오GH S병 4개면은 2페이지 뭐 할 수 있겠지 죽어라!!! 들어와라 가자 우와 범위 야 저 멀리 이렇게 멀리 있는데 맞는다고? 2페이지 거기에 왔네 칼콤보 맞으면 그냥 한방이겠네 한방 칼콤보 어 왜 이렇게 앞잡기가 안되지? 칼콤보 좋아 번개랑 같이 공격을 찍고 달려 절찬데 발로 차? 이새끼가? 칼콤보 와 얼굴로 와봐 쟤 완전 해골에 칼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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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콤 이거 타는거겠죠? 해초의 불을 계승한다 이게 나름 엔딩인가? 얘 진보스 맞죠? 마지막 보스 이거 나선해검 아닌가? 몸에 불이 붙고 있다 DLC 나오기 전에 깔끔하게 깼네 와 이제 드디어 진짜 정작의 왕이 된거야 지금 이제 막 쟤가 아니라 막 불 붙고 있네 몸에 무슨 엔딩 나올까? 서방녀 엔딩? 뭐야 이게 엔딩이야? 설마 크레딧? 아 진짜 단순하다 엔딩 진짜 단순하다 보기까지는 그 어려운 험난한 과정이 필요한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어 다크소울3 DLC 나오기 전에 급하게 한번 깨봤는데 어 빠르게 깼네요 여러분들 모든 왕을 다 때려잡고 어 다크소울3로 한번 깨봤습니다 여러분들 다크소울3의 이제 모든 영상은 제 유튜브에 올라갈거니까 유튜브에서 시청해주시고 이제 DLC버전이 나오면은 DLC버전 나올 때 한번 이제 그 새로운 판을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저녁 8시 반에서 9시에 진행되는 아프리카TV 생방송미 유튜브에서 재관련 검색하시면은 제 유튜브가 나옵니다 두개 모두 많이 시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